아니, 어떤 시점 같은 건데? 여기야? 여기에서 더 높이 되잖아요? 어? 에이, 너무 좋네요. 응? 이노비 타면 안 해도 운가 봐, 모르는 거였어. 근데 앉은 때는 왜 이렇게. 여기 있다. 이노비 끝이. 싫네. 잘 먹는 거. 들어왔어. 들어왔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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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로 나가면 바로 오른쪽으로 물칠 수 있어! 와우! 물칠 수 있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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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어요 찍고 있어요 그냥 걱정돼요 우리나라 팀끼리 하는거 찍고 있다고 안그러면 영식이 형 뒤통수만 보여 그냥 있어서 괜찮아요 아깐처럼 오른쪽으로만 가보자 그냥 오른쪽으로만 가면 괜찮아요 그냥 유명백까지 괜찮아 아무 상관도 없어 아니 여기 이렇게 기대돼 이거를 살짝 누르면 안돼요? 아싸 장난감 아니에요 왜그래요 유명백은 뭐 빨리 입에다가 옆으로 조금 이렇게 찍으면 아픈 쪽으로 아무것도 안걸려요 바람이 나올 때 주변에 도착해요 열심히 들어가서 춥고 있어요 솜호 시장 블박마토 로맨 쪼꼬부기들 쪼꼬부기 누구든지 너무 신나는 순간 저ostL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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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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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ファン!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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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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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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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